GPT4를 이용해 100달러, 약 13만 천원으로, 단 며칠 만에 2만 5천 달러, 약 3,278만원의 가치의 회사를 만든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채 GPT의 돈을 버는 방법을 문의해 도출된 값을 토대로 회사를 설립해 만든 성과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채 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채 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100달러가 있습니다. 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당신의 목표입니다. GPT4를 이용해 100달러, 약 13만 천원으로, 단 며칠 만에 2만 5천 달러, 약 3,278만원의 가치의 회사를 만든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채 GPT에 돈을 버는 방법을 문의해 도출된 값을 토대로 회사를 설립해 만든 성과입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GPT4를 활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이름하여 허슬 GPT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겸 작가인 잭슨 폴은 GPT4가 출시된 다음 날 채 GPT에 너는 AI 기업가이며 나는 너의 인간 조력자다. 나는 너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로 시키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100달러로 단기간에 불법적인 일과 육체적 노동 없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다를 입력해 돈 버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GPT4는 친환경 제품을 위한 제휴 마케팅 사이트 구축 사업을 제안했고 잭슨 폴은 제안대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린 가젯 그루라는 도메인을 8.16달러에 구매, 미드전이로 홈페이지 설계 및 이미지 작업에 29달러로 소모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62.84달러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고, GPT4는 방문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SNS 홍보가 필요하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보로 40달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사스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은 3월 19일 기준 16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이 프로젝트 챌린지를 시작한 당시 3,700명 수준이었던 팔로우 수는 현재 10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이 등장하며 사용비용을 제외한 보유 현금이 3월 18일 기준 7,700달러, 약 1,000만원 정도라고 공개한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츠는 헛슬 GPT 챌린지를 게임 유튜버의 등장에 비유했습니다. 과거 개인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공유해봤자 이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며 인플루언서로 성장은 어렵다고 봤었지만, 지금은 이들이 큰 돈을 벌면서 개인이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헛슬 GPT 챌린지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상황이 단순한 관심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아니면 새로운 창업 모델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허나 저는 이 프로젝트 챌린지가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수많은 강의와 영상들을 보며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알고자 하셨던 분들, 허나 그것들이 전부 실속 없던 것 뿐이었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치 못하셨던 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이 챌린지에 참여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잭슨 폴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받은 답변처럼 추상적 내지 피상적이지 않은 상세한 답변과 함께 실제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도모하며 그 방향까지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이 내용을 한국에도 도입을 해서 헛슬 GPT 챌린지를 해볼까 합니다. 10만원을 갖고 시작해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알려달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각자 챌린지 GPT에게 현재의 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잭슨 폴이 한 것처럼 물어봐서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챌린지 GPT에게 답을 구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가 나신 분들은 따로 챌린지 성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기획은 엄청난 파급력이 생길 것이며, 이 챌린지의 성과는 곧 각자의 커리어를 쌓음과 동시에 퍼스널 블렌딩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챌린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챌널에서는 헛슬 GPT 챌린지라고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컨텐츠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채널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계속 릴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셔서 채 GPT로 돈을 버는 전혀 다른 방식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채 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가였습니다.